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는 동방신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음반 판매량 차트인 한터차트의 집계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년 동안 총 11장의 앨범을 68만 4천 장을 팔아 가수별 음반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가수별 음반 판매 순위 2위는 SG워너비로 지난 1년간 4장의 앨범이 53만 7천 장 팔렸습니다. 심화는 지난 1년간 총 16장의 앨범을 35만 9천 장 팔아 3위 그 뒤를 이어 휘성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.